한동훈 위원장은 방탄용, 김건희 방탄용으로 급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오자마자 악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혹시나 운이 좋아서 잘 성공하면 한동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발판이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고 있죠. 지금 한동훈 효과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 5% 정도로 봅니다. 5%에서 6% 그러니까 30% 초반대에 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중후반대까지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효과가 맞습니다. 중도층에서 조금 뭔가 조금 움직인다는 얘기죠? 어느 층인지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적어도 일부 한동훈 효과가 소위 말하면 대비효과라고 하거든요. 대비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부정하면 안 돼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변화의 흐름들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한동훈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날 그 일주일과 이주일 사이에 이준석 효과는 정당 지지율을 10%에서 12% 정도로 끌어올렸어요. 이준석 효과는 약간 충격적이었죠. 한동훈은 지명지가 아닙니까? 지명된 거 아닙니까? 한 5%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딱 입성해서 두 개의 큰 실수를 했죠. 그래서 한동훈 효과가 그만큼 감사되게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가 말실수. 취임사에서 386, 586 민주당 내에 있는 운동권 출신 정치권 인사들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그런데 원래 비대위원장은 반성과 성찰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힘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저주의 언어로만 취임사를 했죠. 그건 큰 실책입니다. 중도층을 잡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비대위원들을 선임하면서 민경우 씨를 선임했는데 민경우 씨가 노인 평화 발언이 아니고요. 노인에게 사망을 권유하는 표현이. 이건 평화가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역대 어르신들에 대해서 했던 얘기 중에 민경우 씨가 제일 심각한 게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이건 자기 엄마부지한테 어떻게 빨리빨리 돌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나왔던 노인 평화 발언이라는 건 꼭 투표 안 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선거에 관한 얘기들인데 이거는 지금 물리적 수명을 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서 이 세상을 떠나고 왔지 않습니까? 이건 폐륜이죠. 그러니까 폄하가 아니라 폐륜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나.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 얘기한 게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을 그런 것도 서치를 안 하고 비대위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이 사람은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이었잖아요. 인사를 점검하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엄지를 들여다보는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법무장관이 한 첫 비대위원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튜브 발언인데도 그걸 검색을 못 해보고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험 부족이 오는 허약한 정치력이 확인된 거죠. 이 두 가지가 저는 한동훈 효과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긴 건이 방탄을 성공할지 모르지만 중도층이 마음을 잡는 일은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 한 2, 3주면 한동훈 효과는 그냥 사라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급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투입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견결력의 긴 건이 방탄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 한동훈 밖에 없다고 보낸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이 한동훈 위원장이 가면 특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 관측했던 일부 언론은 오판한 거죠. 목적이 달았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소식 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빨리 가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고 50에서 60대 추정되는 남성이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팔로 이 대표를 가격하고 그러면서 흉기를 쓴 걸로 나와 있고요. 흉기는 길이 20cm 정도의 새 칼이라고 나와 있고 이건 살해의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살이 미수네 이 대표 팬클럽을 뜻하는 잼잼 자봉단 이런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브리핑이 끝난 뒤에 기자들 사이로 끼어들어서 이 대표한테 펜하고 종이를 주면서 사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너무 가까이서 피격이 벌어져서 좀 진짜 걱정됩니다. 지금 이 대표 건강상태 관련된 소식은 없는가요? 일단은 아직 병원에 이송되고 아마 지금 수술을 갖게나 긴급치료를 하고 있겠죠. 아직 좀 있으면 아마 브리핑이 나올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의식을 좀 잃은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이 보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똑똑해 보이기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저는 검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엘리트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무직으로서 또 정치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지도작감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사실은 주로 한 일은 결국은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그걸 시행령으로 파괴하는 그런 밀명을 받고 장관으로 사실상 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검증의 문제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실을 해체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갖고 있던 그런 인사검증 추천권 1차 검증권을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뭐 수두룩하게 사실은 구멍이 순순 뚫렸잖아요. 엉망했어요. 그때마다 한 장관이 한 얘기가 뭡니까? 자기는 자료수집만 한다고요? 우리는 뭐 자료수집만 하고 실제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한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지 말, 개변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지 말, 개변이잖아요. 정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건데 이 양반들, 법률을 전공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 잘해요. 이 양반들은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잘 빠져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에 한 일이라고는 민주당 공격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법무장관으로서 특별한 업적을 뭘 남겼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도 인사검증을 법무장관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발견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면 이해를 해요. 우리도 인사검증하다 보면 찾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가령 20년 전에 어디 가서 한 얘기 이건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명백한 불법적 사실들, 장관들이 보면서 했던 이런 것들도 자료 수집하면서 몰랐단 말이에요. 자료 수집하면서 불법적 사실을 보면 그걸 조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법적인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정책 판단은 대통령 시에서 해라. 그런데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법률적 판단도 곁들이지 않고 전달했던 자료만 그건 직무유기죠. 인사검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 사람이 불법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정무적 판단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을 하는 단위는 따로 있었다고 한다면 법률적 판단, 위법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법무부 장관실에서 했어야죠. 그런 걸 못한 거죠. 어쨌든 보시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그럼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거냐.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었다면 우린 위험하죠.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새로운 정치 문법을 새로운 정치 언어와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나 기존의 국민의힘에 있는 선수 많은 의원들은 완전히 대비가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훨씬 신선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가 봐도 신선했어요. 그래서 저런 분이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처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서울시장 출마할 때도 되게 신선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던졌던 그 말들이요. 그 언어들은 되게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위협적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많은 국민들한테 먹힐 것 같다. 한동훈 시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조롱, 비아냥, 편협한 편가르기 이 세 가지 영역 이외의 단어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거는 기존의 정치권과 차별화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정치권에서 익숙한 문법이들입니다. 저게 조롱하고 비아냥되고 함부로 말하고 저런 것이 가장 정치적 희망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건 2주일 이상 못 간다. 저 효과는. 저런 표현을 계속 쓰면.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해서 민경호 비대위원 같은 분을 저는 비대위원들을 보면서 민경호 의원 이외에도 사고칠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사람을 골랐냐. 민주당을 가장 격렬하게 공격할 사람들. 소위 싸움꾼. 공격수로 비대위원을 꾸린 거예요. 일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정치의 목적이 내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지.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 악사람 보다가 누가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울 사람이야. 누가 가장 욕을 잘할 사람이야. 욕쟁이들 부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의 개념이 잘못된 거죠. 그게 한동훈 인사의 첫 번째 실책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스마트함, 나이, 경력 이런 걸 보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볼 때 이 사람은 정치를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 아마 그 효과는 앞으로 2, 3주 안에 끝날 것이다. 한마디로 확장성이 없다는 거고 반짝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반짝 효과는, 대비 효과는 당연히 있죠. 그건 이미 그것도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파괴력이 큰 건 아니고 파괴력이 약해질수록 미천이 드러날 거다. 정치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효한 씨가 인효한 씨라는 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3대각 봉사도 했고 또 의사시고 또 호남 사투리 걸쭉하게 하면서 우리 호남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1개월 만에 미천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분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다. 이 말 한마디로 간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인의 정치 언어가 아니에요. 저거는 저작거리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정치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죠. 아닌데 윤 대통령 본인이 그런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뒤로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기고 있죠. 대통령을 뒤로 빼면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요. 전면에 나서서 행동하면 지지 떨어지죠. 그런데 당대표는 뒤로 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회의를 주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가면서 기자들하고 이건 도어 스태핑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정치 정당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거는 이제 이분이 정치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구나. 공격하고 통쾌하게 공격을 해서 재미를 봤던 사람이라 통쾌하게 공격을 해서 누르면 인기가 올라가는구나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그거는 정치의 한 부분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시기였다면 공격적으로 가장 신란하게 상대방을 잘 꼬집고 가장 정확하게 비판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유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되게 야박해 보인다. 되게 저 사람은 말을 하면 왜 이렇게 비아냥 되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분이에요. 한동훈 씨는 유시민 선배보다 10배가 더 심해요. 인격적 모독도 많이 하거든. 유시민 의원은 인격적 모독은 잘 안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의 언어가 굉장히 사실은 되게 지저분한 언어들입니다. 정치 언어.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독자적으로 비대위원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았는데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김건희 방탄용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람들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그늘에서 결국은 못 벗어나고 그 안에 꼭두가신 노릇을 한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잖아요. 이게 또 어떤 한계가... 지금은 아직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그런 걸 벗어나야지 조금 더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할까... 김건희 위원장의 가제는 두 개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당내 통합을 어떻게 이룰 거냐.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뭐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 통합 문제에서 실패했죠.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윤석열 한동훈의 가치 소위 그렇게 포장되었던 가치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전에 어떤 건의도 하지 않고 사후에 여전히 이것은 악법이었다는 입장을 견제한다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 돼서 소위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의 두 요인이 바로 이거였는데 이 두 개를 다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성과도 얻기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책 사망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해가는 것인지 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지를 보면서 이분의 정치적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저는 미리 예측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근거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하였던 두 가지의 첫 실험을 보고 저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정치에 있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조라는 게 있어요. 기조. 그건 생각의 바탕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잘 보는 건 한두 가지의 원술이나 한두 가지의 정책을 통해서 어? 이 사람의 전략이 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공호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잘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정책과 원술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을 잘 설정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국민들이 처음 한 2, 3주는 이 사람이 새로 왔으니까 주목을 해서 뭐 하나 보자.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쳐다보고 있다가 한 3, 4주 되면 에이 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약간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면 나머지는 다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명확해 보이는데